음악 오늘은 포도원의 농부에 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월로우 크릭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빌 하이블스라는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그 교회 리더를 세울 때 세 가지 조건을 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성품이고요 이 성품은 신앙에 포함되어 있는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조화 그리고 세 번째로가 능력이라고 합니다 성품은 사실상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거꾸로짐으로 다시 거듭나서 일어난 사람은 그 성품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품이 좋으면 다른 사람들과도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빌 하이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함께 사역한 여러 동역장 중에 성품이 좋은 사람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믿음이 좋으면 조화도 잘 이룬다는 것이죠 반대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성품, 즉 믿음이 좋지 못함을 또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 하이블 목사님은 이 성품과 조화를 하나로 생각하고 그 다음이 이제 능력이라는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리더를 세울 때 능력을 먼저 보는데 능력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그 믿음과 조화할 수 있는 그것들을 먼저 보라는 것이죠 그가 말하기를요 성품이 좋고 능력이 모자란 사람과는 같이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러나 반대인 사람은 함께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자는 좀 능력이 없어도 같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후자는 공동체를 깨어뜨려 버릴 위험이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기억할 것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그 갈등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과 자주 갈등이 일어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공동체는 성품과 능력이 조화를 이룰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된다고 빌 하이블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농부는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농장 주인과 농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과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물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악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쭉 읽기만 해도 그 비유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이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당시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크게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좁게는 본문 45절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4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르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대제사장 제사장 그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두개인 바리세인들을 두고 하신 비유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오늘 그 본문을 좀 더 깊게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합니다 영어는 The Parable of Tenant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농부라는 표현보다는 테넌트, 뭔가 새를 들은 소작인이라는 단어가 더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서 이 소작인이라는 관점에서 잠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작인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농지를 주인으로부터 빌리고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짓고 대신에 그 소득의 일부를 그 땅 주인에게 바치는 농민을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빌려주셨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하나님의 주인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아들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사는 나라 그 나라를 관리하는 어쩌면 소작인보다는 청직이 그 나라와 땅을 관리하는 사람인 것을 또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소작인이란 말보다는 청직이라는 스튜월드라는 말이 더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해서 언약과 성취라는 것을 출애급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광야의 여정을 나선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의 그 제사장 된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백성으로 각 약속의 그 땅으로 들어가 그 분깃을 나누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나누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이 이스라엘이 가나한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되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가나한의 우상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하며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전에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깨트렸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는데 그것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림도전서 10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바울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멸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죄가 바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즉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고 숭배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 7, 8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가 음행으로 표현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치링을 한 가능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에서 남편이 버젓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만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또 그럴 때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깨지면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오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배신하며 가늠하고 음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금방 읽었던 예레비야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남편이었는데 그 신성한 관계를 우상 숭배, 음행으로 깨트렸다는 거예요 신약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백성들은 다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남편대, 신랑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관계라고 우리의 언약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부분을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농부는 주님의 뜻과 법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소작인 그 청지기와 소작인인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부부도 결혼을 하고 나면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살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법과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그 본문의 시작 33절을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즉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찌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즉 뭐예요? 이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유주가 있음을 얘기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금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 관계를 깨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건 예수님이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해 주신 거죠 소작인이 땅으로부터 주인을 받아 경작하면 그 소출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과 그 사랑과 그 땅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랑과 예배라는 것이죠 열매라는 것이죠 그 34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이제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34절을 보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침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 아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이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아들까지 보낸다는 거예요 사실 이 비유의 주된 이야기는 마땅히 드려야 할 열매를 주인에게 주지 않고 그 주인의 종들이 자기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그 종들을 먼저 때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또한 주인의 아들조차 이를 죽이면 상속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나중에 우리 것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38절과 39절이 그 예용이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탐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탐욕, 욕심 탐욕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적인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마지막에도 그들이 나중에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한테 하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하러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잡지 못했다라고 그 4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따라올 주님의 은혜와 약속을 새 언약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로서 이제 죽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는 그 이유가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과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들의 이득과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포도원의 아들을 죽이고 상속자를 죽여서 주인이 준 땅을 차지하다는 그 악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제사장들, 종교적 지도자들의 마음이 이런 악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행동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위선적인, 외식적인 신앙으로 차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것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위선적인 신앙이, 외식적인 신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스펠전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위선적인 신앙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개울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연극 배우가 왕의 복장으로 분장하여 무대에서 위를 늠름히 걸다가 연극이 끝난 후에 평복을 갈아입고 가난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며 설교했었습니다 그분은 위선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외양은 마치 화려한 양장분이 되어서 있으나 내용은 형편없는 책처럼 내면을 소홀하지 않고 외면적인 면에 더욱 관심을 쏟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선자의 특징은 큰일을 등한시하고 사소한 일에 구해된다는 점이래요 또 하나의 위선자의 특징은 남에게 대해서는 신라를 만큼 비판적이고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관대하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금욕적인 생활과 경건한 외모로 신앙에 빚 좋은 허울을 쓰고 있어도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 발화하는 위선의 싹을 애초부터 뽑아버리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위선적인 신앙이야말로 복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된 삶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위선적 신앙을 가진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를 크게 둘로 나누면요 사두개인과 바리세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세인이 제사장도 하고 대제사장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대부분 레위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다수가 차지하고 있고요 성전을 지키는 자도 레위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암튼 이들은 성전 안에서 최고의 힘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힘도 가졌고 그 성전 군인장도 이곳의 이 사두개인들이었고 이 사두개인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도 이 사두개인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믿지 않는 것도 나서 반대했어요 그리고 천사나 마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토론한 것조차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초현실적인 것을 부인하고 그들의 성향은 종교적 합리주의를 택하고 세속적이며 현세주의적 경향을 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들을 성전에서 말씀하고 계시니 싫어할 수밖에요 초현실적인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니 싫어할 수밖에요 현재도 이런 성향을 가진 부류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사두개인의 성향을 띈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목회자들과 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요 마카비 통치 시대에도 종교적인 권력만 누렸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도 누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세인들은요 율법 중심의 신앙 회복을 준비하며 헬라주의를 타파하고 유대교의 부흥을 지향했던 파예요 율법 중심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속과 비율법과 불경건한 것 모두 결벌하여 산다고 지은 이름이 바로 바리세인이라는 의미예요 불리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율법을 가지고 깨끗한 것, 부정한 것 이걸 항상 구분지는 것에 정말 심혈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금소에서 예수님이 이 바리세인들과 대화할 때 항상 이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병구치신 것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 이런 걸로 이래서 주님과 논쟁을 벌였고 주님을 그래서 결국은 반대했다는 거예요 현대의 바리세인들도 있죠 극보수파죠 극보수 이들은 바리세인을 참 많이 닮아서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믿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단 시비를 제기하고 정죄하죠 그런데 이들 역시도 초현실적인 것을 좀 부인하고 그들의 성형이 종교적 관점이 굉장히 편협하고 바리세인 이름처럼 분리된 자의 이름을 따라 자신들과 교리적인 성경적 견해가 다를 때 새로운 파, 새로운 교단,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교파와 교단과 교회와 당들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리세인들 중에 특징은 자신들이 가장 올바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정통의 문제로 늘 항상 논쟁과 다툼을 제공합니다 사두개인이든 바리세인이든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사두개인과 현대의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과 고정관념을 주장합니다 이들의 성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과 권력적 욕심, 정치적인 욕심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드러내는 이들의 위선적인 삶입니다 이 세속에 물든 종교 지도를 인해서 이스라엘이 바른 길로 가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뜻과 법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대의 종교 지도들도 돈과 권력과 정치 욕심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스라엘처럼 잘못된 길로 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또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직 참회와 회계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시며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게 된다면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니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주님은 분명히 그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그 악한 농부는 진멸당한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기 것을 지키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 아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이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비밀이 담겨있습니다 포도원의 아들이,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그 이전에 주인의 종을 때리고 또 죽이고 그랬을 때 그 아들을 보내면서도 이 아들을 인정한다라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용서하실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가면 공경할 것이라고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들은 심판할 권리가 있어요 그 이전에 보냈던 그 종들과는 달리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은 그 아들은 소출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속자를 보냈는데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받은 언약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게 되는 멸망의 심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이제 주인이 정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킬 시간이 돌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진 권세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심판의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외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했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함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자신이 심판의 권세가 있더라도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인내하실 것을 미리 얘기해 주셨고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열매를 갖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농부는 영생의 열매를 얻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에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게 뭐라고요? 마지막은 영생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가르쳐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용서함이 있고 영생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지었지만 주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이 영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망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망의 선포를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예수 안에 영생을 얻게 됨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죽이고 버린 돌처럼 취급했는데 그 버린 돌 된 그 주님께서 이제 모퉁일이 되어 새 언약의 하나님 나라의 머리돌이 되셨으니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사망과 멸망의 선포를 받은 상태였고 예수님은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소작인이 되라고 청직이 되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요구하고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고 마태봄 21장 43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요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열매를 얻고 그러니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될 거고 그러니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될 거고 빛의 열매를 맺는 착함과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열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다른 점, 구분되는 점, 구분된 삶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다른 삶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사두개이나 바리세이나 대제사장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이스라엘 언약이 예수님으로 인해 새 언약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선택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옵으로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이제 청직이 된 소작이 된 사람들이 주님을 죽인 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민족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며 받아리는 사람들을 존중하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새기면 그 믿음의 선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선언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이며 십자가의 뜻이며 십자가의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이 언약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사순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40일 6주 동안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이 십자가의 그 여정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회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열매를 가지며 주님을 닮아 의로움과 선함을 가지며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직 주님이 감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 그 소적인 그 농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